여세빈 서랍 포인트로만 왕 목걸이 하나 했습니다 약간 TXT 버전으로 한번 지워볼게요 TXT 노래 어떤 느낌인지 알죠? 지렁인 줄 알고 애지중지 키웠던... 아 더 길어야 돼 지렁인 줄 알고 애지중지 키웠더니 너는 너무나도 예쁜 주얼리였어 멘지네툼 민준한테 혼나는 있다 6,000억 원 춤추다 입술을 훔쳤는데 모하분들을 보안 대kat doc A B 자기 저 인윤 인윤 친구예요 저희 자기예요 저희는 연습을 볼 때로서 같이 했기 때문에 약취한 거네? 베스트 프렌디 이런데요? 어 맞아요 비하인드 가시는 게 처음이에요 팬분들은 다 아시는데 그냥 자기인 걸 다 아시는데 형이랑 색깔을 뭐 아니에요? 만약에 밥을 먹는데 제가 따라가요 왜? 근데 제가 깻잎을 말도 안 되는데 상추라고 할게요 너가 따라가야 너가 따라가면 나 직종하잖아 오케이 따라올게 무현이 형이 같자 뭐야? 무현이 형이 같자 무현이? 음 음 어 사랑해 자기야 자기야 나오면 알려줘 응 13일날 나와 아 뭐라고? 언제라고? 13일날 아 근데 생일이잖아 근데 아 그래? 아 그래 괜찮네 형님 형님 어? 아 13일날 아 13일날 너 생일이냐? 아 뭐야 어 어 근데 생일은 안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생일은 언제야? 야 야 다 알지 언제냐고 너 아직은 나 아직은 나 나 진짜 얘기야 검색하지마 10일날 10일날 몇일 25일날? 검색했네 끊어 알았어 알았다고? 네 알았어 자기야 그럼 내가 너 생일 축하하는 겸 너가 이제 뮤직비디오 볼 겸 그거 해줘 뭐 연락하자 어 그래 음 꽝 꿀퉁꿀퉁 멋진 봄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내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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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